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 실력을 급속으로 올리는 방법 레슨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실력이 많이 급속적으로 올라가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레슨을 잘하는구나. 아 내가 굉장히 잘 가르치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슨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알고 연습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른 향상이 되더라.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력을 급속적으로 올리고 또 이렇게 된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교육 레파토리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색소폰에 대한 체계. 좀 내가 기본적인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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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언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서 내가 색소폰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을 못 느꼈던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계적인 거. 저도 사실은 제 경험담이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간증을 하세요. 진짜 많이 늘었다. 정말 많이 늘었다. 정말 빨리 늘 것 같다. 내가 막 느껴진다. 그게 뭐냐면 저희의 스튜디오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과정을 꼭 밟습니다. 물론 연주곡이나 이런 거 충분히 기본적인 게 되는 분들은 정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악기를 입문하시고 또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과정을 꼭 밟아요. 색소폰의 정석이 1권부터 6권까지가 있는데 1권에는 1옥탑, 2옥탑으로 완성할 수 있고 2권에는 샵을 마스터할 수 있고 고음이랑 그리고 3권에는 플랫, 4권에는 박자, 리듬, 5권에는 꾸미문, 6권에는 음악적인 다이나믹 이렇게 해서 챕터가 쫙 나눠져 있는데 이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초월하게 실력 향상이 많이 되고 계세요. 거기에 플러스 연주곡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빨리 늘어요. 왜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을 제가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늘고 싶다면 색소폰의 정석 공부를 좀 재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천천히 모범 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레벨마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서 내가 천천히 연습을 하세요. 1권부터 차례대로 쭉 천천히 하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이야 이게 되네. 이 어려운 걸 하고 있네. 그걸 딱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해? 이걸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왜냐? 난 1권부터 몇 권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주곡도 하고 계신데 연주곡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색소폰의 정석 내가 1권부터 6권까지 내가 진짜 일을 갈고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실력이 급속적으로 올라가죠. 제가 약속드릴게요.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책마다 다 적혀져 있습니다. 책이 얼마냐? 책은 한 권액 2만 원이고 또 6권을 하게 되면 할인이 돼요. 9만 5천 원. 6권. 무료배송 보내드려요.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색소폰의 정석. 일단 내가 무슨 6권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물론 1권부터라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이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지. 공부를 딱 하게 되면 그냥 이건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막 어느샌가 늘어져 있어. 나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내가 노래만 1년, 2년 동안만 그냥 주구장창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학원을 되게 오래 다니세요. 여기 스튜디오를 굉장히 오래 다니시고 지금 회원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 많이 인원수가 돼가지고 사실 정말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오시면 제대로 교육을 하니까. 그쵸? 제대로 된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향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내가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서 색소폰의 정석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거에도 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석으로 혼자 공부를 하면 또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석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받아서 내가 연주하는 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사해가지고 오케이. 합격 틀렸습니다. 다시 하세요. 이거에 대한 합격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유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끝나면 지구로 수료 중에는 트로피도 가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이 급속적으로 향상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